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출연, 지난 방송 아주 많은 분들이 환호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분위기 좀 이어서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핸드폰은 잘 쓰고 계신 거죠? 물론. LG죠? 윙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윙. LG 전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던 우리 센터장님. 오늘은 주로 반도체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겁니까? 전기전자? 아무래도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진단해 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전기전자 업체들의 1분기 실적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도 부족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씀드려보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 범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비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다소 이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텐션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오늘 제가 또 그래도 오늘 삼성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왔거든요. 뒤에서 이제 지난번에 빨간색이었고 지난번에 LG. 속옷도 LG였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이제 빨간 피지만 또 우리 혈관은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삼성 A시데이 제가 또 실전 한번 점검해 드리겠지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삼성 A시데이 애널리스트 송년회가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사자성어 건배사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사자성어 건배사? 맞춰보시죠. 아이 아재들 정말. 배터리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사자성어로. 배터리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전지, 전능. 굉장히 인식이 되죠. 전지, 전능. 아 전지, 배터리, 전능.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웃긴 게 생각보다 이렇게 전지, 전능한 신이 보조배터리 가지고 다니면서 네이버 지도 검색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웃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막 고민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숫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해서 한 거죠. 전지, 전능 되게 좋아하시겠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저희 또 우리 전지, 전능한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과거에 잊고 살았던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벚꽃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가 비메모리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 공급 부종이라는 게 7나노, 5나노에서 만들어지는 최신 고성능 반도체가 아니에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PMIC라고 얘기하는 전력관리칩입니다. 그렇다네요. 그런데 이 전력관리칩은 사실 150나노,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150나노요? 그러니까 지금 7인치, 5인치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얘기한 거예요. 3%도 마음만 먹으면 공장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150나노면. 3% 반도체? 그래서 이 150나노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공급 부족이 발생하다 보니까 80나노나 40나노, 12인치 웨이퍼로도 이전 생산하고 있지만 이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표 한번 봐주시죠. 표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카운터포인트 자료를 좀 인용을 한 건데 거기서 보시면 동그라미가 많은 게 공급 부족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시면 PMIC가 가장 공급 부족이 심하고 이게 한 40%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C 공급 부족이 오고 보급형 AP 쪽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요. 보급형 CIS, 이미지 센서 쪽에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거를 PMIC 쪽에 대한 수요 대응을 강화하다 보니까 PMIC가 뭐죠? 전력관리칩. 그게 지금 공급 부족의 핵심에 있어요. 그렇게 완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8인치 웨이퍼 단에서 다른 또 빈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보다 IT용 제품의 판가나 수익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파운더리 업체들이 IT 업체들 우선적으로 대응해 주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가장 지금 생산 차질을 심하게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에서 보시면 당연히 공급 부족하니까 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PMIC는 한 20%까지 상반기에 판가가 올랐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은 30% 그 외에도 저화소 이미지 센서라든지 미디어텍을 중심으로 하는 보급형 AP 쪽이 판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세트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겪지 않더라도 상당한 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IT 제품의 판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보니까 무선 생산하는 그런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공급 부족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안이 대략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이런 공급 부족이 일부 완화가 되겠지만 하반기에 일부 완화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공급 부족 사업은 이어질 겁니다. 이걸 우리 한번 수요하고 공급단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느냐. 일단 수요단에서는 역시 키워드가 언택트하고 5G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교육이 확산되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게이트웨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소위 언택트 기기들의 관련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5G가 확산이 되면 4G폰 대비 5G는 전력 관리 칩 수요가 더 한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이미지 성능을 강화하는 추세 역시 PMIC의 수요가 강화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MIC 먼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과잉 주문과 재고 축적이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화웨이 이후에 신 삼국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삼국지하고 많이 닮았어요. 화웨이가 한나라라고 치면 황건적인 나는 우리 머리가 노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포, 비보, 샤오미 간의 3, 4가지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전쟁 물자를 충분히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부품에 대한 재고를 엄청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품의 수요가 왜곡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포는 이제 오포군요. 오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 따로 있군요. 지금은 위나라에 가까워요. 지금 중국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위면 조조. 조조잖아. 이걸 공급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웨이퍼 공급 부족이 왜 발생을 했느냐. 결국은 과거에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차트 한번 같이 또 봐주세요. 이 차트가 뭐냐면 종합 반도체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들의 설비 투자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5년에서 18년 사이에 투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히나 8인치 패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수요라든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19년하고 20년에는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TSMC 위주로 우리 5G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PC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7나노하고 5나노 공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상으로 보게 되면 2023년까지는 이런 투자가 확대되는 사이클을 예상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주로 7나노 이하 신공정에 투자가 집중될 거기 때문에 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8인치 그리고 40에서 150나노에 이르는 성숙 공정의 공급 부족을 해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늘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자연재해가 계속 연이어 발생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텍사스 한파 일본은 지진에다가 또 화재가 있었고 대만도 지금 심각해요. 대만도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막고 있고 물이 부족해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왜 문제가 됐냐면 전력도 끊겼지만요. 텍사스의 한파를 감안을 안 할 거잖아요. 배관 시설이 다 얼었다는 거예요. 냉각 시설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 표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그 오스틴 공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주로 14에서 65나노 공정에 이르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웨이퍼 기준 월 10만 장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퀄컴의 RFIC, 무선통신칩하고 트랜시버라고 얘기하는 송수신칩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오스틴 공장이 7주 정도 가동을 멈췄는데 이 영향으로 2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의 10에서 12%가 감소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 일본 지진이라든지 르네사스 화재 이런 부분들은 주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한테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업체들은 말 그대로 설상가상인 거죠. 그리고 대만의 물부족도 TSMC를 중심으로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공급 부족 상황은 하반기는 일부 완화되더라도 올해 말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결국은 세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부품의 출회량과 가격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IT 기업들의 주가 조정으로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향후 실적을 바라보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2011년 동일본 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일본 부품 업체들이 다 셧다운됐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세트가 만들어질 못했거든요. 모든 부품이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부분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정점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측면에서는 원격 교육이니 등등해서 PC 수요도 많아지고 데이터 센터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공급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공급은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꽤 영향을 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다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올해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여튼 우리 센터장님이 연말까지 영향이 꽤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스마트폰 맞습니다. 이거가 뭐 큽니까? 영향이? 스마트폰, 방금 말씀드린 PMIC든 BDIC든 이미지 센서든 미디어텍을 중심으로 하는 보급형 AP는 전부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역시 스마트폰 생산 자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시장 전망치가 계속 상향이 되다가 이제는 좀 하향되는 조짐들이 나타납니다. 올해 스마트폰 전망치를 원래는 한 15억 2천만 대 정도 봤었는데요. 최근에 한 3% 하향 조정한 14억 8천만 대 정도까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해 스마트폰 출하 양이? 물론 작년보다 11%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게 반도체의 영향이에요? 맞습니다. 생산 차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공급이 부족이에요? 네. 실제로 우리 월별로 보게 되면 2월에 이러한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셀 인 출하가 셀스루 판매를 밑도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출하에서 판매를 빼면 그게 유통 제구거든요. 그런데 계속 출하량이 판매량을 밑돈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통 제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판매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위권, 선두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우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주요 부품이 상위권 업체들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하위권 브랜드 업체들은 신모델 출시를 미뤄야 하는 이런 울며 겨자 먹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경쟁 구도도 상당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화웨이의 공백을 누가 먹냐는 게 중요한데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확실히 애플의 독주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중에서 특히 고가 제품인 프로 시리즈가 많이 팔리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12 4개 모델 중에 프로 시리즈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값이 싼 일반 모델 비중의 60%에서 70%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프로 시리즈 비중이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프로 시리즈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보네 애플. 그 얘기는 애플의 판가가 많이 올라가고 맞이기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약간 갤럭시 S21이 좀 미흡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2월 첫 달간 이제 운기가 판매가 됐는데 2월 한 달간의 판매량은 344만 대. 글로벌로요? 맞습니다. 전자객인 갤럭시 S20보다는 22% 증가했지만 2년 전인 갤럭시 S10보다는 38% 감소한 숫자거든요. 썩게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아닌 거죠. 작년보다는 당연히 늘어야 되겠지. 그렇죠. 작년에는 소위 풍방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도 갤럭시 A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스마트폰 출연량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어요. 1분기에 대략 7,600만 대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9% 증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고가폰은 너무 독주 아닙니까? 애플은 다른 게 아예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표적인 사회 현상으로 양극화를 얘기하는데 수요가 좀 많이 양극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애플에서 갤럭시로도 오고 갤럭시에서 갔는데 최근에 애플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 그렇죠? 애플에서 빠져나가지라. 애플 10 쓰다가 애플 12으로 쓰지. 애플 10 쓰다가 갤럭시로 가나. 갤럭시에서 애플은 좀 가는데. 그렇지. 윙을 쓰던 유저들이 갤럭시로는 좀 가겠죠. LG의 소비가 국내에서는 삼성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윙 계속 쓰세요. 윙을 쓰던 사람이 갤럭시로 갑니까? 윙 쓰다가 내가 LG 쓰다가 삼성 가냐. 아이폰으로 가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체제에서의 호환성이나. 익숙하신 분들이. 중국 업체들도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아까 우리 삼국지에 비교를 했지만 오포가 위나라가 됐던 이유가 지금 화웨이가 몰락한 이후로 2개월 연속 지금 오포가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점유율 24%까지 올라갔고요. 그런가 하면 비보도 특색이 있습니다. 자매 회사거든요. 비보는 주로 프리미엄 쪽을 잘하기 때문에 전체 점유율은 22%로 2위지만 5G 폰에서는 1등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포비보랑 같은 회사예요? 오포비보가 자매 회사예요? 자매 회사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네. 옛날에 우리 펜택과 큐리텔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펜택, 큐리텔 하니까 좀 그냥 별로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데. 샤오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샤오미는 인도에서 또 독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샤오미가 점유율 13%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 4간의 경쟁이 굉장히 각축을 벌이고 있고 이 업체들의 부품을 축적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랑 인도 한참 싸운다고 해서 중국과 수입 안 한다 이러더니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인도 사람들이 화해자만 맨인 차이나인 줄 아나 봐. 샤오미는 그냥. 샤오미는 딴 건 줄 아나?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빨리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저희 전기전자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LG전자하고 LG인호텍이 시장 기대치에 비하면 큰 폭으로 좋은 실적을 낼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TV는 여전히 이현수요 때문이라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TV 수요가. 그리고 스마트폰도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고요. 환율도 우려가 많았지만 예상보다는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부품 중에서는 패키지 기판이 공급 부족과 호황을 또 막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기판이 왜 좋은지는 우리 키움증가에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진화의 다른 이름 호황이다. 패키지 기판 시장을 통찰하는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요. 진화의 다른 이름 호황.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죠? 패키지 기판이 진화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플래치 비즈라고 얘기하는 가장 고도에 있는 패키지 기판이 계속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공정이 7나노, 5나노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여러 칩들을 하나로 패키징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계속 패키지 기술이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패키지 기판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LG전자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업체별 키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LG전자는 홈코노미 수요. 그다음에 LG이노텍은 우리 아까 아이폰 프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 그리고 삼성전기는 MLC 믹스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삼성 SDI는 지금 원형 전지가 생각보다 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로도 간단하게 또 표현해서 말씀드려보면 LG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셉스가 한 1조 1천억 정도 연결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는 1분기 실적은 1조 한 4천억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진짜 서프라이즈인데. LG전자요. 저희도 이제 보고서를 그렇게 좀 다 냈고요. LG전자 1조 4천억. 그만큼 가전과 TV가 잘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LG전자는 다음 주 중 많이 주목하셔야 돼요. 일부 언론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지만 다음 주 중에 공식적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중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하나? 전해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중단 사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분기는 실제적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셈인 거예요. 앞으로 연간 1조 원의 적자를 냈던 스마트폰은 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의 조기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LG전자가 스마트폰 리스크 해소와 자동차 부품의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지연이 되면서 주가는 실망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다음 주에 한 번 우리가 긍정적인 이벤트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그렇고요. LG루텍도 실적은 1분기 대략 시장 컨셉스가 2천억 대 초반 정도 봤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최근에 보고서들을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으로 상당히 좋을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LG루텍이야말로 아이폰 출시 사이클에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금융하게 갈리거든요. 1분기는 보통 BEP 정도 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서 특히 고가인 프로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는데 LG루텍은 프로 시리즈에 들어가는 트리플 카메라와 TF 모듈을 거의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광학 솔루션의 출애량과 제품 믹스가 매우 우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숙인데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한 번 도전해볼 거예요. 삼성 전기로 가게 되면 삼성 전기는 조금 시장에서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2년 전처럼 MLC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MLC 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5G 스마트폰 중심으로 소형 고용량품 비중이 들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마진이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도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3천억 정도 시장에서 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3천, 한 1,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성 SDI가 참 폭스바겐 때문에 최근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는 좀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 콘센트가 대략 한 1,500억 정도인데요. 삼성 SDI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수기 우려가 컸지만 원형 전지하고 전자재료 중에서는 평강 필름 예상보다 좋아요. 원형 전지는 우리 전동국이라든지 최근에 이 바이크, 이 스쿠터 이런 거 많이 타시잖아요. 우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수요가 좋기 때문이라도 원형 전지가 좋고 TV가 워낙 제가 수요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도 평강 필름이 우려보다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분기가 중대형 전지의 흑자 전환, 하반기 가파른 개선 그림이기 때문에 삼성 SDI도 최근에 폭스바겐의 이슈를 계기로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밸류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습니다. 삼성 전자는 김지선 센터장님이 커버 안 하시죠? 안 하죠. 그런데 센터장님이니까 하우스 커서에서 발표하셨잖아요. 얼마죠? 1분기? 삼성 전자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7조 원대 중반. 7조 원대 중반? 7조 원은 아니겠지. 9조 원대? 반도체가 그렇고 9조 원대. 9조 원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삼성 전자는 나중에 우리 반도체 연구원이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삼성 전자도 컨설팅 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우려보다 상당히 괜찮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갤럭시 S21은 조금 미흡할 수 있겠지만 A시리즈 중심으로 출연한 자체가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요인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LG 휴대폰 이것저것은 매각이에요? 어떻게 그냥 철수해요? 결정이 맞습니까? 일단은 매각적으로 진행이 됐었지만 실제로 베트남 빈그룹이 우선 대상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큰 속도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생각이겠지만 일단은 자진해서 철수하는 쪽으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도 분할 매각이든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그런 R&D 협력 쪽에서 새로운 방안을 더 찾으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이익이 발생하니까 최선일 수 있겠지만 매각이 아니더라도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LG전자한테는 긍정적으로 있을 것일 수 있지요. 원래는 이제 매각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매각 쪽은 그때 러시아 어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애군요. 베트남이 가장 우선적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쉽지가 않은 상대인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면 괜찮을 텐데 사면 좋죠.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았다고요. 뭐 비슷하잖아. 빈? 빈 그룹. 빈? 우유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하기를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빈 그룹. 그러면 이제 그건 분할로 작은 분필을 쪼개서 파는 거는 어쨌든 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휴대폰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베트남에 LG전자 휴대폰 공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이퐁에 위치해 있고요. 하이퐁? 지금 생산 기반 베트남 위주로 구축이 돼 있고요. 그럼 사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시너지라는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됐었는데 다만 LG전자 입장에서도 그 공장이 사실 LG 클러스트 내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생산 나이는 충분히 가전이나 TV 쪽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매각에 대한 절박한 상황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만들던 공장을 내가 TV 만드는 공장을 바꿔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그래도 아깝지. 하도 우리 김지선 센터는 아니면 우리 LG, 우리 LG에서 제가 걱정해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올해 1분기 대략 이 정도 전망 주셨는데 올해 한 해를 보실 때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노텍 괜찮을 거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실적은 작년보다 상당히 레벨업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좀 말씀드렸지만 향후 실적 전망을 좀 바라보면 있어서는 반도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 요인을 좀 더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물류 차질 영향을 또 많이 얘기를 해요. 최근에 보면 배로 실을 날라야 되는데 선사 구하기도 어렵고 운인비도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배로 가야 될 게 비행기로 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물류 비용 얘기도 좀 있고 자동차 생산 차질 강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연 수요는 긍정적이지만 수요가 워낙 더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2연 수요의 이면에는 그 공급 부족과 생산 차질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 쪽도 사실 우리나라가 전자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인데 좀 잘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오늘 전지전능으로 또 한 건 크게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또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